두 번째 사건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글쎄요. 이것도 갈수록 심해지는 또 악랄해진다고 할까요? 청소년 폭력 사건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일단 며칠 전에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또래 남학생 비군을, 또래 남학생을 여중생 3명이 집단 폭행한 사건. 이거는 변호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에서 지난 7월 27일에 야간 시간대에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불러서 나갔더니. 방금 하면 그 사건은 아니고요. 나갔더니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피해 학생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100대도 넘게 맞았다. 그리고 오거리와 라이터 등으로 맞았는데 심지어 라이터를 불을 붙여서 몸에 지지기도 했다. 그리고 기절할 정도로 맞았는데 심지어 소변까지 먹게 했다는 진술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피해 남학생이 선천적으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가 조금 있는 학생. 이 장애이 것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2시간 가까이, 2, 3시간 가까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급기야 이 한 명의 여학생이 집으로까지 데려가서 거기서까지 계속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피해자의 진술서 상으로 보면 폭행을 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학생들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낸 것이 너 아니냐라고 해서 폭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이 남학생이 실제로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폭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지금 참혹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2, 3시간 넘게 기절할 정도로 맞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폭행을 당할 일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거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진술서에 보면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소변까지 입에 담기도 조금 제가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소변까지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 중에는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이런 10대들의 폭행 사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경찰에 많이 입건이 되고 그러는 상황이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10대들의 아무래도 청소년이고 미성년들이다 보니까 소년법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악용할 수가.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지난달 초에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 나갔던 화면인데. 10대 학생들이 지하주차장에서 또라이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면서 조롱을 하고 죽을 것 같냐. 이렇게 조롱까지 하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게 남아서 보도까지 됐던 그런 사안이에요.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거는 지난 6월 16일 날 서울 독산동 한 건물 지하 4층 주차장 구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학생 4명과 고등학생 1명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A씨를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때린 이유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그렇게 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이것도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입건, 조사했을 때 약속 시간에 늦었다.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됐던 상황인데. 이 사건들을 보면 일단 집단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의 이런 폭행 사건에 보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집단적으로 했을 때 군중증이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용기,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냥 같이 하니까 더 이게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나를 봐주고 있으니까 더 힘이 세진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 혼자 이런 짓을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증거도 되지만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영상을 남기는데. 결국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남고. 사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폭행이, 집단 폭행이 있었는지를 글로 보는 것과 이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참혹한 영상이 그대로 남음으로 인해서 더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건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서 영상을 남겨둘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찍어서 보고를 하는 자체는 수사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청소년들이 생각해 보면 미디어라든지 SNS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도 올리다가 이렇게 적발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취지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어떤 청소년들의 특성상 과시욕에서 이런 것들을 폭행 영상을 찍고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용도로 영상을 찍는 경우도 청소년의 경우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 피해 학생들이 이게 보복이 두려워서 나중에 집단으로 또 보복을 할까 봐 보복이 두려워서 굉장히 신고도 그렇고 이런 것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리 범죄사냥꾼 형사님 계신 것이 굉장히 든든하게 이런 경우 재빠르게 발빠르게 피해 사실을 낱낱이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S4 경찰관들 통화거나 아니면 저 못하시면 저희 범죄사냥꾼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하고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